자 이어서 13페이지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를 볼 건데 보건의료체계라는 거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체계인데 그 보건의료체계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할까요?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게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건의료체계는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다양한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하부 구성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따로 띄어서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구성요소라고 하면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또는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구성요소라고도 하는데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앙에 이 세 가지를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있는 게 보건의료관리와 보건의료재정이에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구성요소다라고 하는 거고 보건의료자원에는 인력, 시설, 장비 및 물자, 지식 및 기술이 들어가요 보건의료자원에는 그 다음에 남은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보건의료재정, 왠지 돈이니까 자원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보건의료재정은 하부 구성요소 중에 하나로 따로 띄어서 하나의 구성요소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예전에 뭐가 자주 나왔었냐면 다음 중 보건의료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재정, 보건의료기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왠지 그럴듯하게 자원 같지만 보건의료재정은 하나의 구성요소로 따로 떨어져 나와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되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인력, 시설, 장비 및 물자, 지식 또는 기술까지 들어가요 지식 및 기술, 지식과 기술이 들어가는데 보건의료인력이라고 하면 의료인뿐만 아니라 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요원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주선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위생사, 행정요원, 기타 다양한 인력들을 다 보건의료인력, 보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라도 담당하고 있으면 보건의료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건의료시설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 또는 어떤 실험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상수처리공정 이런 것들은 다 환경위생과 관련된 거죠 그럼 환경위생은 결국 사람들의, 국민들의 건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까지도 다 보건의료시설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보건의료 장비 및 물자 보시면 예방진단, 치료, 재활과 관련된 모든 장비 그래서 방사선 장비, 심전도, 생외학적인 장비들 뿐만 아니라 의약품, 백신, 안경, 보청기, 의족, 수족 이런 것도 다 보건의료 장비 및 물자로 구분을 하고요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기술 그래서 어떤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논문을 발표했다 이런 것들 다 지식에 해당이 돼요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로 구분을 하게 되고 보건의료 조직에는 중앙정부 조직도 있고요 의료보험을 위한 조직도 있고 기타 정부기관도 있고 자발적 민간단체도 있고 민간 부문도 있어요 중앙정부라고 하면 한 나라의 보건의료 자원을 조직하고 배치하는 정부가 그걸 하게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보건의료 자원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직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보건복지부가 있겠죠 중앙정부 조직 의료보험 조직은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조직이어서 보통은 독립된 정부기구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의료보험 누가 담당하고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어디로 내요? 건강보험공단에다 내는 거예요 보험 적용도 공단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료보험 조직 기타 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해서 국방부는 군인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타 다른 정부기관들도 보건의료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자발적인 민간단체는 어떤 민간단체가 보건복지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거에서 NGO, 비정부기구 이런 데들 또는 의사단체들에서 해외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 민간단체들이 정부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런 단체를 의미를 해요 민간 부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주로 누가 공급을 해요? 민간의료기관이에요 삼성의료원 민간의료기관이에요 현대아산병원 민간의료기관이에요 공공병원도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이 좀 큰 편이고 영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거의 의료기관의 거의 60% 70% 이상이 다 공공기관이고 아주 소수의 민간의료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이고 지역별로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 공공의료기관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민간 부문도 보건의료조직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목적에 따라 분류했을 때는 1차 예방이냐 2차 예방이냐 3차 예방이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을 1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에서 했던 내용이고 보건행정에서는 아직 다뤄지진 않았지만 기본이론 들어가면 한번 다루긴 할 거예요 근데 주로 공중보건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1차 예방이다라고 하면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을 1차 예방이라고 하고 2차 예방은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3차 예방은 재활과 관련된 것을 3차 예방이라고 해요 목적이 다르죠? 질병에 안 걸리게 하는 거, 빨리 치료하는 거, 재활하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서는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의료는 여러분이 동네 의원에 가서 내가 감기 걸렸어요 또는 소화불량이에요, 뭔가 어디가 아파요 동네 의원에 가서 진찰 받고 치료받는 정도는 1차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병원에 입원해서 맹장 수술을 받는다든가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2차 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차 의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난이 더 심각한 수술 머리를 열고 한다든가 심장을 열고 한다든가 암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3차 의료 좀 더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의료 서비스는 3차로 분류를 하면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의료로 나누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는 1차, 2차, 3차 아까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개념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1, 2차와 3차 두 단계로 나뉜다라는 건 사회보장 가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 체계를 다시 볼 건데 이건 뭐냐면 의료기관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이 돼요 그럼 1차 의료기관은 동네 의원 2차 의료기관은 병원, 조금 규모가 큰 병원들도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도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3차는 3급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우리 큰, 아주 대형, 큰 규모의 대학병원 삼성, 아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이 정도 규모의 큰 병원들 있죠 거기가 3급종합병원으로 3차 의료기관이에요 그럼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는데 의원에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나는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싶어요 서울대병원은 여기 들어가겠죠, 3차에 여기에 가서 진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네 의원이나 또는 그냥 종합병원이나 동네에 있는 2차 병원에 가서 1차나 2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 다음에 여기서 1단계 의료를 받고요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3차 의료 서비스는 2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1, 2차와 3차 두 단계로 나뉜다는 게 여기 1, 2차를 묶어서 1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필요하면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3차 의료기관으로 넘어가서 2단계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보장에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서 다시 중요하게 할 거고 그냥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보건의료 재정과 관리가 있었어요 보건의료 재정은 WHO에서 재원 조달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원, 민간기업에서 지불하는 재원, 조직화된 민간기관, 지역사회지원, 외국원조, 개인지출, 기타 재원으로 WHO에서 분류를 해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이거 그대로 해서 매칭하는 문제가 꽤 자주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공공재원은 중앙정부의 돈, 지방자치단체의 돈, 의료보험기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은 중앙정부의 공공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민간기업에서 나오는 재정은 여러분 직장을 혹시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 또는 내가 아빠가 직장인이다 라고 하면은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예를 들어 내 보험료가 10만원이면은 내가 5만원 내고요 회사에서 5만원을 내줘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민간기업이 일부 부담하는 것들 또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나오는 재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조직화된 민간기관이라고 해서 자선단체나 민간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재원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원으로는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의 원조 자선단체, 종교단체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개인지출은 내가 병원 가서 본인부담금 내야 되는 것, 내 돈 나가는 것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권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복원의료 제정으로 쓰여요 그리고 기부금이 여기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WHO에서 재정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복원의료 관리가 있는데 복원의료 관리는 결국은 그 국가의 어떤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이 관리가 결국은 관리를 통해서 복원의료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리더십, 의사결정, 규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봐요 복원의료 관리에서 강조되는 세 가지는 리더십, 의사결정, 규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리더십이에요 사람을 잘 통솔할 수 있느냐 사람에 대한 지휘, 동기부여,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능력, 관리 지도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하고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자원을 조직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는 데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획, 실행 및 실현, 감사평가, 정보 지원을 넣고 있고요 규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형평성,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관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의사결정에서는 기획, 실행 및 실현, 감사 및 평가, 정보 지원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계속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거고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실행을 하는 거고요 실행한 것에 대해서 목표로 달성했는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지원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러한 과정을 모두 보건의료 관리로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하부 구성요소 5가지를 봤는데 이 하부 구성요소는 공통되지만 이 하부 구성요소를 관리하는 나라의 제도는 다 다르겠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한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건의료 체계들을 묶어서 어떤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건의료 체계의 유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분류를 했으니 여러 학자마다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게 OECD의 보건의료 체계인데 OECD는 보건의료 체계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눴어요 사회보험형, 국민보건서비스형, 소비자주권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사회보험형을 비스마르크형이라고도 하는데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1880년대 독일의 재상이었어요 이거는 보건행정, 공중보건 역사에서 다시 나올 건데 그 재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금으로 치면 산재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비스마르크예요 그런 제도를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를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사회보험형을 비스마르크형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뒤에 가면 사회보장 파트 들어가면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고 사회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다시 공부를 하거든요 걔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은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조금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도 생각하면 되는데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우선 뭐를 내야 될까요? 내가 보험료를 내야 돼요 우선은 문제가 없어도 보험료를 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장을 받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운영을 하는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을 하는데 사회보험은 대신 강제적용을 기본으로 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여러분 강제적용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는 건강보험 필요 없어 가입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강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보험료를 낼 수 없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제도를 하고 있지만 너무 우리가 생활이 궁핍해서 보험료 몇만 원 낼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 사람들은 별도로 띄어서 의료급여 공공구조라는 제도로 따로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빈곤층은 국가가 별도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보통은 주 재원이 뭐다? 보험료가 재원이에요 내가 내는 돈 아까 제가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50% 내가 50% 낸다고 했잖아요 회사가 내주는 거 내가 내는 거 이런 보험료를 합쳐서 재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고 제가 그런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차피 돈을 냈잖아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이용하면 내가 이득이겠죠 그렇잖아요 보험료 만약에 보험료만 내면 다 공짜로 해준다라고 칠게요 보험료 냈으면 다 공짜요 그럼 여러분들 병원을 많이 가겠어요? 아니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병원을 안 가겠어요? 뭐 굳이 그냥 아프면 빨리 병원 가면 되지 어차피 나 돈 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나한테 이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도 도덕적 해의라고 불러요 그로 인해서 의료비를 의료병원을 과다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정이 낭비가 있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과해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병원 가면은 공짜예요? 아니죠 다만 2천 원이든 3천 원이든 얼마라도 내죠 그게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가면 내 돈이 들어가긴 해야 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보건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다음에 국민 보건 서비스형 베버리지형이라고 하는데 베버리지는 사람이겠죠? 아까 비스마크도 사람이었으니까 베버리지는 영국에서 사회보장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복지선진국, 보편적 복지제도의 약간 선두주자로 그래서 굉장히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그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베버리지라는 사람이고 국민 보건 서비스형이 대표적으로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이기 때문에 베버리지형이라고 불러요 영국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영국은 우선 무상의료예요 공짜예요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우선 다 공짜고 집에 갈 때 교통비도 줘요 집에 잘 돌아가시라고 되게 좋겠죠? 대신 세금이 어떻게? 내 월급의 40%가 세금이에요 사실 조삼모사 같은 개념이 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돈을 좀 더 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놓고 병원도 공짜, 교육도 공짜, 실업급여 빵빵해 이게 날까? 되게 애매하죠?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오르면 너무 싫어 근데 보장은 부족하니까 또 민간보험에 또 들어 10만원 안보험, 종신보험, 실비보험 또 들어 차라리 그 돈을 다 묶어서 건강보험료에다 내고 보장을 해서 거의 공짜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개념이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확실하게 많이 거둔 다음에 세금으로 확실하게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것들을 해줘요 그런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전국민에게 거의 무료 거의 무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간의료기관이 있긴 있어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 공공의료기관이고 공공의료기관 가면은 공짜로 치료 다 받고요 근데 난 좀 더 좋은 시설, 난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내 돈 내고 좋은 시설 가서 아주 대접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러면 내 돈 내고 가서 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공공의료기관에서 하는 거는 공짜다 만약에 영국을 여행하다가 다쳤어 병원에 가면은 공짜예요 영국에서 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도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받는 건 공짜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재원이 뭐냐? 세금이에요 보험료가 따로 없어요 그냥 세금을 가지고 다 통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 보건의료기관이 거의 대부분 국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영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이 대표적인 국민 보건 서비스형, 베버리지형에 해당이 돼요 재밌죠? 남의 나라 제도 보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고 약간 문화의 차이, 제도의 차이가 만든 문화인지 문화의 차이로 발생된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다음에 소비자 주권형 민간보험형이라고도 하는데 말이 좋아서 소비자 주권형이지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의 권리를 알아서 챙겨라 약간 이런 거예요 민간의료보험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소비자가 민간의료보험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삼성화제든 LIG 생명이든 메리추화제든 내가 알아서 보험에 들고 문제가 생긴 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게 소비자 주권형, 민간 주도형, 민간의료보험형이라고 해요 상업보험 방식이고요 의료기관도 의료보험도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하고 가입하고 혜택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민간보험은 보험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 보험료가 비쌀 거 아니에요 보장을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도 비싸지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보험회사가 안 받아줘요 미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 가입 신청서를 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서 안 돼 넌 비만이라 안 돼 너 옛날에 무좀 있어서 안 돼 너 옛날에 이거 질병으로 치료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거절 이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은 사람을 받아주면 나중에 돈이 나갈 것 같거든요 얘는 민간이잖아요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생기는 게 민간보험형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대표적으로 소비자 주권형에 해당이 된다 OECD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다음에 존 프라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보건의료체계 유형이 있는데 존 프라이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이 얼마나 보장이 되느냐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 서비스 제공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느냐를 기준으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병원 가도 되냐 아니면 정해진 병원을 가야 되냐 이걸로 구분을 했다라는 거고 자유방임형은 내가 원하는 병원에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또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통제하거나 간섭을 최소화해요 대부분 민간에서 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자유방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병원을 골라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보건의료서비스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이 되는 거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되어 있다 그래서 재원조달 시설이 주로 민간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자유방임형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어느 병원 가야 돼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병원 저기 제주도에서 서울로 와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자유방임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형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긴 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율권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병원이 아니라 정해진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에요 자유방임형과 사회주의형의 중간형이라고 하는데 국민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누가 한다? 국가가 해요 국가가 주체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자유를 존중하긴 하지만 국가가 국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달책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사회공유물,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유해야 되는 재화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정부나 사회가 주도해서 보건의료체계에 재원을 조달해요 뭐로?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의료보험이 재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의료시설을 주로 정부에 의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민간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유형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긴 하지만 자율권이 훨씬 더 많이 보장이 되고 통제가 약하기 때문에 자유방임형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나라와 다른 사회보험 제도이지만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회보장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좀 더 정부가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주의형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민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 주민센터 동네, 우리 각 지역별로 주민센터 있잖아요 그거 민간에서 짓는 거 있어요? 민간에서 만드는 주민센터 있어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의료시설을 그렇게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니까 개인이 뭔가 선택해서 갈 여지도 없고 내가 정해진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렇게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유형을 사회주의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 프로그램의 하나로 다루고 개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아예 없어요 방금 전해봤던 사회보장이랑의 차이가 뭐예요? 사회주의형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없는 거고 사회보장형은 자유가 조금 주원은 지지만 어느 정도 통제하고 간섭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영국 같은 경우 민간의료기관이 있긴 있지만 무상의료를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민간이니까 그럼 내가 정해진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자유권이 없지만 내가 굳이 내 돈을 내더라도 저 병원을 가고 싶으면 그래 가 어느 정도 자유권은 보장을 해준다라는 건데 사회주의형은 그게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시설도 정부가 공급하고 보건의료를 국가 소유물로 버는 거예요 국가 거야 나라 거야 사유재산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 사회주의형에 해당이 돼요 존프라이의 분류를 봤고요 그 다음에 로머 어디에서 봤지? 로머를 우리가 어디서 봤을까요? 로머의 법칙 공급된 병상은 채워지기 마련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의 무지에서 나왔던 게 로머라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설명하면서 세이의 법칙, 경제학자인 세이의 법칙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가 있었고 로머의 법칙, 공급된 병상은 채워지기 마련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설명하면서 로머라는 학자는 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게 로머예요 로머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976년에 한번 분류를 했다가 1991년에 70년대와 90년대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었겠어요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70년대의 제도랑 90년대 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해요 먼저 76년도에 근데 기본적인 분류 기준은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개발 정도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개발도선국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건의료 행정체계라는 것은 정부가 보건의료 시장에 얼마나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나눴는데 자유기업형, 복지국가형, 저개발국가형, 개발도선국형, 사회주의 국가형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발전돼 있으면서 선진국이면서 정부가 별로 개입을 안 하면 자유기업형, 복지국가형은 정부가 좀 더 개입을 하는 형 그 다음에 저개발국가형은 경제적으로 수진국 그리고 개발도선국형은 수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 사회주의 국가형은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유형으로 분류를 했다가 1991년에 매트릭스로 다시 분류를 해요 매트릭스라는 것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매트릭스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표를 먼저 보시면 이 로마는 1991년에 다시 분류를 했는데 정치적인 요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매트릭스 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정치적 요소라는 것은 국가가 정부가 보건유료 시장에 얼마나 개입하느냐, 얼마나 간섭하느냐를 기준으로 간섭을 가장 안 하는 거, 조금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완전히 통제하는 거 그래서 시장지향형, 복지지향형, 전국민포괄형, 중앙계획형, 사회주의형 중앙계획형은 사회주의형, 사회주의 계획형 다 같은 말이고요 전국민포괄형은 포괄적 보장형, 복지지향형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내가 주로, 그다음에 경제적 수준을 또 분류를 했는데 국민 1인당 GMP를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빈국, 자원이 풍부한 나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국민 1인당 GMP 기준으로 구분을 했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부가 보건유료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를 가지고 구분을 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시장지향형도 자유기업형, 시장지향형 또는 자유기업형 같은 표현이에요 같이 보시면 되고 로봇의 보건유료 체계 유형 중에서 정부의 개입이 적은 유형부터 큰 유형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장지향형 같은 경우는 자유기업형이에요 말 그대로 정부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민간에 의해서 주로 주도되는 형이고 복지지향형은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긴 하지만 민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사실 복지지향형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그래서 보통 보험료를 걷어서 보험으로 재원을 이용하고 민간의료기관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복지지향형으로 들어가고 포괄적 보장형, 전국민 포괄형은 거의 무상의료가 제공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지만 민간의료기관도 있긴 있는 나라들 세금이 제원이 되겠고요 중앙계획형, 사회주의형은 우리 앞에서 봤던 사회주의형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국가가 아예 다 관리 통제하는 유형을 사회주의형, 중앙계획형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가끔 여기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 중에 영국, 뉴질랜드 어느 형에 해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찾는 문제로 이런 나라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자 자원이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국민 1인당 GMP가 또 높진 않아요 생산성은 좀 떨어지는 나라들인데 나라에 돈은 많으니까 무상의료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도 병원에 입원하면 다 무상의료예요 그리고 자원도 막 펑펑 써대요 막 써! 별로 아끼질 않아요 그리고 전기도 안 꺼요 여기는 전기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안 좋다고 밤에 불을 안 꺼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전기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아 석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진짜로 그런 나라들이에요 자 이렇게 로마는 분류를 했다라는 것까지 자 그럼 우리가 보건의료체계 유형을 분류를 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OECD는 어떻게 분류했다? 세 가지 유형 OECD에서의 분류는 약간 OECD 같은 경우는 재원이 뭔지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돈으로 이용을 하느냐 그러면 보험료가 재원인 사회보험형 또는 비스마르크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재원인 유형이 국민 보건 서비스형 또는 베버리지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민간 재원인 민간에서 주도하는 게 뭐다? 소비자 주권형, 민간 보험형이 있었어요 존 프라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분류를 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율권이 보장이 되느냐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이 보장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어떻게? 자유방위명,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로마는 보건의료체계를 매트릭스로 분류할 때 두 가지 요소 어떤 것들? 정치적 요소랑 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구분을 했다 정치적으로 정부가 개입이 적은 것부터 큰 것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자유기업형 또는 시장지향형 그리고 복지지향형 그 다음에 포괄적 보장형, 전국민 포괄형 마지막으로 사회주의형, 중앙계획형으로 구분을 했죠 이렇게 분류했다는 걸 정리를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체계는 사실 행정이라기보다는 보건 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왜 나오냐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보건의료체계에서 주로 설명이 된 거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바로 이어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걸 좀 더 볼게요 그럼 앞에서 보건의료체계에서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어요? 보건의료자원이 있었죠 보건의료자원에는 뭐뭐 있었어요? 보건의료 인력, 보건의료 시선, 보건의료 장비 및 물장,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죠 그러면 그 자원들을 다시 살펴볼 건데 우선 정부가 한 나라에서 보건의료체계를 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을 잘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자원을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느냐 보건의료자원의 구성원리가 될 수도 있고 결국 개발된 자원이 잘 개발이 되었느냐를 평가하는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이 구성원리들이고요 그 중에서 양적 공급이라고 하면 보건의료자원의 양이 충분하냐 또는 너무 많지는 않느냐, 너무 부족하진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양적인 공급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요구되는 자원의 양적 공급에 대한 것 그래서 보통은 인구당 자원의 양으로 표시가 되는데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수,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 인구 10만 명당 CT수, MRI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원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자원은 적당한 게 좋아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적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나라 자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인력은 OECD 평균으로 쭉 봤을 때 인력은 최화의 인구당 의사수, 인구당 간호사수는 제일 아래 끝머리 OECD 평균보다 적고요 인구당 병상수, 침대 숫자 OECD에서 거의 1등 이렇게 가고 인구당 CT 숫자, MRI 숫자 거의 1, 2위를 다투는 상위권으로 올라가요 그 말은 뭐예요? 인력은 적고 장비와 시설은 많다 그럼 뭐예요? 적은 인원이 많은 환자를 커버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보건의료인력이 우리나라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나 다양한 의료기사나 보건직렬의 의료인력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일을 너무 잘해 인력이 적어도 그 안에서 다 해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일을 너무 잘해 외국 나가보잖아요 한국 사람들 나가면 일하는 게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외국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 저 왜 걸어와 뛰어와야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바빠도 뛰어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양적 공급의 특성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거 여러분 여당 같지만 이게 시험 문제로 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OECD 평균 보건의료 자원 설명 쭉 할 때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은 OECD 평균보다 많다 적다 간호사 수는 많다 적다 병상 수 많다 적다 이런 게 지문으로 나와요 그런데 딱 기억하기 좋잖아요 인력은 적고 시설과 장비는 많다 그러니까 어떠해? 우리는 힘들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몇 퍼센트 많은지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OECD 평균보다 많다 적다만 알면 돼요 질적 수준이라고 하면은 의료인력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행 어떤 업무 수행 능력 기술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은 다 질이겠고요 인력의 질적 수준 그다음에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도 규모나 적정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건의료 자원의 질적 특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최근에는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 수준 삶의 질, 부작용 이런 것들도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의 하나의 평가 요소로도 적용을 해서 보고 있어요 결국 질이 좋다라면은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높아지겠죠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접근을 좀 넓은 폭에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포라고 하면은 인력이나 자원의 지리적 분포 또는 직종 간의 분포 전문 직려 직종 간의 분포 그다음에 분야 간의 분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너무 도시 지역의 의료 자원이 편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지역적으로 골고루 자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직종 간, 전문 간의 간 의사 수는 넘쳐나는데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던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전문 과목별 분포는 최근에 제가 기사 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더라 선천성 기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약간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소화외과 의사 전문의 의사에서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가 있잖아요 이게 전문 직종, 전문 과목별 분포인데 우리나라 전문 과목별 분포가 굉장히 심각하게 깨지고 있어요 의사들이 의대 졸업한다면 주로 어디 지원하겠어요? 여러분이 의사야 내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 면허를 땄어 그래서 레지던트 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받을 건데 어디 쪽으로 하고 싶어요? 성형외과 또 피부과 또 안과? 안과 또 돈 보는 눈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정형외과 개원하기 제일 좋고 환자가 많이 개원해서 올 수 있는 결국은 뭐냐면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의사들이 약간 의사로서의 명예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 안 갔었어요 그때는 안 가고 내과, 외과 의사하면 딱 외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왜 굳이 힘들게 그런 거에 돈도 안 되는데 이런 문화로 바뀌어 버리면서 정말로 흉부외과 가슴 쬐고 수술해야 되는데 개원할 수 있어요? 종합병원에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화외과 이런 거 신경외과 의사가 안 와요 지원을 안 해요 레지던트들이 그러면은 전공의가 없고 전문의가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은 전문 간호사들이 거의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의사 영역들을 그런 식으로 전문 과목별 분포에 굉장히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해도 되죠 나부터도 선택하려면 그쪽을 선택을 할 텐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리적 기능별 규모별 분포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잘 분포가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분포예요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발한 자원이 있겠죠 보건의료 자원, 인력, 시설, 장비, 물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개발한 자원으로 의료 서비스를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느냐 우리가 만든 자원으로 얼만큼의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또는 그 의료 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은 또 얼마인지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냐 또는 의료 자원을 개발하는데 다른 자원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러한 부분이 효율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다음에 적합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발한 자원이 대상 주민들,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냐 그래서 대상 주민 필요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계획과 통합성이 나오는데 계획은 미래에 대해서 수요나 이런 공급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해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원 개발을 계획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통합성이라고 하면은 자원 개발에 있어서 계획, 실행, 관리 이 과정들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총 7가지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보건으로 자원의 구성원리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봤고 보건의료 인력 시설 자원 중에서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만 좀 볼 건데 보건의료 인력을 좀 보면은 보건의료 인력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인력들을 다 묶어서 보건의료 인력이에요 정의는 그냥 여기 개념을 읽어보시면 되고 이 내용을 좀 볼 건데 우리나라 법 중에서 보건의료 인력 지원 법이 있어요 이 보건의료 인력 지원 법에서 보건의료 인력이라 함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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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야 라고 명시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제가 여길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의료인은 이렇게 다섯쪽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우리나라의 의료인에 해당하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직종을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아닌 걸로 많이 나오는 게 약사 마치 의사, 약사 묶어서 의료인일 것 같지만 의료인은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이렇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임산부 해산, 조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조산사 면허를 또 따야 돼요 사실은 결론은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간호사가 조산사가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종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료기사를 명시하고 있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에는 의료기사도 있고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의료기사는 누구예요? 임산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까지는 의료기사 그다음에 이 법에서 직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만 의료기사는 아닌 직종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예전에는 의무기록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약사랑 한약사는 약사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 명시하고 있고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부분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에요 그냥 보조인력인 거고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영양사,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생사, 국민건강증지법에서 보건교육사에 대한 기준을 다 명시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다 묶어서 보건의료인력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면허를 받는 경우가 있고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허랑 자격 중에서 면허가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더 높은 기준이다? 면허가 자격은 부여하는 거고 면허는 보통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은 보통 인정이라고 하고 면허는 취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받는 사람들 의료인은 당연히 다 면허고요 의료기사도 다 면허해요 그 다음에 안경사랑 보건의료정보관리사까지 다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고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다 면허에 해당이 되고요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는 의사 중에서 내가 의사 같은 경우에 의대로 졸업하고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의사 면허시험을 봐요 면허시험에 합격을 의사 국가고시를 보는 거죠 그럼 면허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의사 면허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개원해도 돼요 인턴만 끝나고 면허 받은 다음에 개원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다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죠 수련의 과정을 그러면 그때는 내가 지원을 해서 나는 성형외과 전문의, 나는 정형외과 전문의, 나는 내과 전문의를 지원을 해서 들어가서 4년 동안 수련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추가로 받는 거예요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추가로 받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고 치과의사, 한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분야의 치과 중에서도 국악외과 전문의, 무슨 전문의 이런 게 따로 나뉘는 거고 한의학에서도 전문의가 또 나뉘는 거예요 한의사 면허를 받고 난 다음에 전문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암 전문 간호사, 노인 전문 간호사 이런 게 또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응급구조사, 보건교육사, 간호조공사는 그냥 자격증이에요 면허가 아니고 자격증 그 다음에 안마사도 자격 인정 시 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보건의료 시설을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